이번 주 무비 초이스 함께 만나보시죠. 아버지의 책을 인연으로 만나게 된 케이티와 카메론. 하지만 케이티는 어릴 적 상처로 사랑의 감정을 잊은 채 살아왔는데. 과거 사고로 인해 행복했던 일상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렸고. 이후 아빠에 대한 아픈 기억이 상처로 자리잡아 사랑이 두려워진 케이티. 25년 전 아빠의 기억에서 다시 사랑을 배우기 위해 책을 꺼내드는데. 올겨울 당신의 가슴을 울릴 최고의 감성 대작. 영화 파더 앤 도터를 무비 초이스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좀 더 신나는 게임 없어? 더 어려워야 해! 뽀로로의 세 번째 모음이 시작된다. 뽀로로와 친구들이 컴퓨터 왕국으로 사라졌다. 게임 속인 거야? 요호! 나는 누구야? 나는 치치 왕자다. 나와 함께 거미마왕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해가오. 우리가 치치를 도와줘야 해. 그럼! 얘들아! 피해! 마왕의 보안들이야! 거미마왕이 맞서 친구들을 구하라. 저게 거미마왕? 가자 뽀로로! 뽀로로가 펼치는 초특급 판타지 어드벤처.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꼭 구해줄게! 당렬한 거미마왕! 뽀로로 극장판 컴퓨터 왕국 대모험을 무비 초이스에서 만나보세요.